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8일 월요일인데요 장이 지금 심상치 않죠 자 우린 다 피해놨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양봉 선다고 좋다 하지 말고 쫓아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국이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됐던 거거든요 아침에 10시 반 돼서 중국 열리는 거 보고 확인하자 그리고 만약에 양봉 섰다면 반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이중바닥 설대정도를 노리겠다 닥터K 전략은 주후반까지는 홀딩 그러니까 홀딩이 아니라 관망하겠다는 전략 자 퍼펙트하게 들으막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44% 하락 자 코스닥도 프로스권에서 마이너스권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0.12 자 이거 살짝 페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자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바이오주입니다 자 공매도 때렸던 기관 외국인들이 살짝 살려주면 아 오늘 물타가지고 좀 올라가면 반등하는가 보다 여기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할 수 있겠지 해놓고 조져버리면 밑으로 아 바로 그냥 공매도가 이겨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득력 좀 있습니까 설득력 있다 소탐 대신 하지 말아 있다 올라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패스하고 주말까지 관망하자 그 의견에 동의하시고 아니면 출석체크 겸해서 1번 눌러 예의야 자 그래서 여기 저점 안 깨져야 된다고 지금 동그라미 치났죠 자 역시 치고가지 못하고 외국인 매수세 아까 볼때만 해도 천억이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 자 선물 제가 채팅방에 날려드렸습니다 선물 외국인의 프로수권이었는데 개인하고 크로스되면 안좋다 그랬거든요 일단 볼까요 자 여기 선물 프로수권이었는데 천 몇개약입니까 천사백개약 가까이 사면서 살짝 반등주는 척하다가 때림입니다 이거 때림일 줄 알았거든요 크로스되면 안된다까지 제가 날려드렸어요 크로스되면 어떻게 된다 빠지죠 이거 크로스 확대되면 밑으로 더 쳐져요 자 중국산화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코스닥 이거 붙들어 놨지 않습니까 아까 그죠 100억 200억 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근데 바이오주가 빨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여기 빨갰고 바이오하고 전기전자 붙들어 놓고 시장 조지다가 상황 봐서 나중에 진짜 패야 될 때 같이 때림패면 박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바이오주 마이너스권을 다 전환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죠 거의 마이너스권 아닙니까 이런거 말고 이런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 봤자구요 나중에 이것도 내일이나 돼가지고 푹 시장 처지면 같이 처지게 됐어요 아까 셀트리온 사명제 불었었는데 처집니다 물탔다 큰일 나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부터 던지라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안 좋다고 셀트리온도 지금 그래요 지금 그죠 겨우 붙들어 놨는데 자 오기누님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나마 버틸만 해요 던지기도 좀 그래요 삼성전자 일단 버티세요 일단 셀트리온도 일단 버티세요 자금 있는거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반등 시도할 때 조금 추가하던지 해서 잘 빠져나 봅시다 나머지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는데 본인이 배운거 이내에서 정리하세요 정리 밑으로 쳐지면 더 깨집니다 제가 지금 못 챙겨봤어요 저번에 챙겨봤을때 이야기 그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보고 지지정 체크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 던지세요 현금 확보하세요 현금 나중에 시장 돌아갈 때 그거 가지고 현금 가지고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지 아니면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이게 맞는거 같아요 거의 뭐 전용 방송이네 우리 채팅방 그죠 이제 한 60분정 되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되면 다른사람 뭐 방송 보든 안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잘되면 잘될 수 밖에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낮에 또 보기 힘들잖아요 다들 그래서 분명히 아침에 그랬습니다 좀 올라가는거 같이 보여도 달라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소탐대실 먹을거 찔끔이고 깨지면 작살나는데 들어가면 안돼요 우려했던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봉이었잖아요 조금 양봉 세워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양봉이었는데 처지잖아요 여기 깨진다 코스닥 끝장나는겁니다 여기 절정 깨면 끝장난다구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코스피도 외국인들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사고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현재 컨트롤하는겁니다 꼬셔가면서 안꼬실거 같아요 공매도하는 애들이 바이오즈 살짝 붙들어가지고 야 오늘 코스닥도 보니까 브러스 약간 나고있는데 아까 브러스였지 않습니까 그죠 볼까요 브러스 1.39입니다 꼭대기 여기서 바이오즈 추가했으면 엿 하 엿이라는 이야기 썼는데 엿 되는거에요 엿 되는거 좀 씁시다 인터넷이니까 여기 꼭대기에서 바이오즈 들어갔으면 엿 된다구요 오늘 사라 그랬습니까 노 그랬어요 분명히 아 진짜 미치겠다 얘들아 예 그런거 모르고 따라다 갔다면 돈으로 떼어놓을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꼭대기 이게 장관인거 모르고 그냥 샀다 그냥 사자마자 깨지고 오늘이 끝이 안되면 밑으로 더 푹 깨지면 아작나는겁니다 아작 그나마 삼성바이올로저스가 있네 여기에 좀 지지권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사라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다 패스에요 저 목요일 이후로 금요일 목요일도 불안해요 목요일 금요일 정도 노련을 보려고 생각중인데 옵션 만기일입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 패스 이번주 그냥 공부하면서 시장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이거 보입니까 아까 채팅방 날려드렸지만 끝장났어요 폭포수입니다 폭포수 대만 대만이 중국하고 연관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홍콩 이런거 다 똑같아요 홍콩 오늘 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 한해 자 마이너스 0.85입니다 대만 빠진거 보세요 대만 그죠 1분 한번 볼까요 상해조합 먼저 봐야지 상해조합 마이너스 2.95 여기 깨진다 끝장난겁니다 이거 이거 깨지면 니케이 니케이용 휴장입니다 아까 확인했어요 휴장 맞아요 그죠 이렇게 위험한데 태양아 있냐 단타 들어가서 먹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지 먹어서 다행인데 손 너 손님하고 잠깐 자리 비웠는데 아장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태클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듣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부담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100% 거든요 부담없어요 자 개별적으로 혹시 가지고 있는 종목 있으면 적당히 정리하세요 정리 그거는 뭐 제가 말한게 아니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틀고 있는다고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가요 시장 박살나는데 장사 없어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삼성전자 안 빠진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긴 한데 던지기야 뭐 해서 그렇지 반도체 하겠서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하이닉스 안 좋은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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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게 개별주도 잡주라고 난리를 칠 건데 한나라의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이래요 오스카님 반갑습니다 방송 참여 많이 하고 계시니까 공부 좀만 해주세요 채팅방 초대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잠깐 보면 이거 약간 뭐 수동했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여기를 안 껴야 되는데 72,000원 여기 이상 올라가도 여기 이평선 또 21장 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브로스콘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되는 자리 맞아요 여기 28만원 안 껴야 돼요 오기누님 제가 아까 여기 했는데 본인이 이 부분 알아서 하세요 지금 본전 아닙니까 본전이니까 아까 본전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관리하려면 수수료만 수수료만 빼고 던져도 상관은 없어요 시장 출렁할 때 여기 지금 바이오 살짝 잡아놔서 그렇지 만약에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뭐라 말 못해요 이거는 병복구간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 말 못하겠는데 적극적으로 던질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까지 처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까 제가 그건 홀딩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야기 해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여기 위에 있잖아 여기 딱 지지될 만한 자리거든 그치 끼워 맞추기 맞습니까 너 분명히 상위권에 있고 이런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60일 딱 지지될 권이야 자 포스쿠캠텍도 오늘 가거든요 이건 뭐 따라가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게 밑으로 시장 폭락 때문에 55,000원 인시로 푹 쳐지면 리바운드 나온다고 그거 먹으러 갈겁니다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들 크게 폭락 없어요 현재까지 그죠 크게 폭락 없다고요 그만큼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빨간 것도 많이 보이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개판인데 그만큼 추세 좋은 것만 뽑아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워낙 꼭대기니까 빠지는 거고요 안 던졌으면 거의 똑같아요 며칠 더 올라갔다가 좋아할 게 아니라 그죠 이거 안 던지고 버티면 더 밑으로 쳐지면 먹은 거 더 토해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복무하는 김요사님 다 청산하고 나왔으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축 쳐지면 기다렸다가 다 넣을 겁니다 몇 주 안되면 버티십시오 여기 있는 거 위주로 다 나중에 편입할 겁니다 관심 있는 종목들 여기 다 몰아놨어요 상방 상단에 딱 돌아서는데 포인트 나오는 순서대로 한 3,4종목 딱 집어넣을 겁니다 자 단순한 것도 아니고 모든 전략 머릿속에 다 세팅되어 있어요 내일 우리 시죠 중국 주가 폭락하잖아요 밑으로 깨집니다 끝장나요 끝장나 손 쓸 새가 없어요 걔 바라가기 시작하면 버럭게 시작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모양 보십시오 반등 한번 못하고 다시 대밀리잖아요 무슨 포인트 여기 올라와도 매더 포인트에요 여기 올라와도 스물로 따지면 매수는 언제 여기 위에 올라와야 매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쌍바닥 정도 치면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 있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안 잃어야 돼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마치옷도 찾아뵙기로 하구요 자 오늘 반드시 쉬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쉬어가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구요 자 무료방송이라고 무료 뭐 그냥 소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퀄리티 있다 생각하니까 SNS로 공유해서 같이 보자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장마치옷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딱 암딱두케이요 암딱두케이요